여러분 반갑습니다. 황재원입니다. 오늘 제가 문제를 냈는데 제가 좀 부끄럽게도 뭐 한두 번 있었던 일은 아니고 실수가 좀 있었네요. 복수정답이 좀 두 문제나 있었어요. 여러 문제 풀면서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좀 눈치를 채셨겠지만 문제가 좀 오류가 조금 있었네요. 복수정답이 1번하고 9번이 복수정답이니까 설명을 잘 들어보시고 뭐 이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반갑습니다. 30명이나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이 수업은 딱히 이제 공부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황재원하고 여러분하고 소통하는 시간이니까 만약에 공부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좀 더 궁금한 게 있었다. 알고 싶은 게 있었다. 그러면 질문 주시면 채팅창에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 해드리도록 할게요. 반갑습니다. 자 일단 1번 한번 볼까요. 1번부터 오류가 있어가지고 답을 2번, 3번, 4번이 좀 많이 있었는데 잘하신 거예요. 잘하신 거예요. 2번, 3번, 4번이 답이었어요. 정답이 세 개나 됐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풀었던 문제를 옳은 걸로 좀 바꿔서 문제를 냈는데 제가 지난주에 작업을 너무 많이 했어요. 문제를 한 400문제 넘게 막 이렇게 만들고 막 출제하고 하다 보니까 머리가 썩 이렇게 깔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일단 문제 풀어보죠. 어떤 건지. 우리 이제 답 맞추는 것보다 알아가는 게 중요한 거니까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자 1번 보죠. 자 1번에 문제는 이제 수요 공급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건데 1번 보기를 보니까 자 수요량이나 공급량은 일정 기간 동안에 유량 개념이니까 일정 기간 동안에 맞는 거고 여기서 이제 실제로 구매한이 아니라 수요나 공급은 구매하려고 하는 판매하려고 하는 사전적 개념이 돼야죠. 사전적 개념이 돼야 되니까 얘는 틀렸네요. 그래서 1번은 틀린 거죠. 양은 최대 수량 수요량은 일정 기간 사려고 하는 구매하려고 하는 최대 수량 이렇게 나와야 되고 공급량도 역시 일정 기간 동안 판매하려고 하는 최대 수량 이렇게 나와야죠. 물론 말이 없어도 유효한 개념이니까 능력을 갖추고서 살려고 하거나 팔려고 하라야 우리가 수요 공급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2번 보죠. 자 2번에 보니까 가격이 상승한 게 아니라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면 이라 그랬어요. 예상되면 그러니까 가격 예상인 거예요. 가격은 변하지 않았고 심리가 변한 거예요. 심리 즉 올라갈 것 같다라고 마음 상태가 변한 거죠. 자 그러면 얘에 의해서 수요량이 변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자 수요량이 변할 때 원인이 그 재화의 가격으로부터 변하면 이걸 수요량의 변화라고 했고 그 재화의 가격이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해서 변하게 됐다. 예상이니까 마음 변화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 변화에 의해서 수요량이 변했으니까 이건 수요의 변화. 자 그럴 때 수요량이 증가했으니까 자 수요의 변화가 일어나면 곡선이 이동하는 건 맞고 증가했으니까 우측으로 이동하는 것도 맞네요. 그래서 2번도 맞는 지분이고 자 문제가 좀 오류가 있었으니까 설명 잘 듣고 나중에 너 때문에 틀렸어 이런 얘기 하시기 없기에요. 자 2번도 맞고 3번도 보죠. 임대료가 상승하여 임대주택의 수요량이 변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임대료가 상승하여 임대주택의 수요량이 변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임대주택에서의 가격은 임차 임대에 의해서 결정되는 가격은 임대료라 그래요. 그러니까 해당제와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한 거죠. 비싸면 안 산다. 수요 법칙이 적용된 거고 자 이건 수요량의 변화네요. 수요량의 변화니까 우리가 수요량의 변화가 일어나면 곡선 상에서 곡선 위에서 점이 이동한다. 그래서 곡선 상에서 점의 이동을 일으킨다. 얘도 맞네요. 그래서 3번도 맞는 지문이고 옳은 지문이었는데 지금 2번 3번도 맞고 4번도 볼게요. 소득이 감소하여 수요량이 감소되었다라면 자 그래서 소득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했어요. 역시 그제와의 가격이 아닌 소득에 의해서 변했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수요의 변화라고 하죠. 수요 변화가 일어났으니까 곡선이 이동해야 돼. 곡선이 이동한다. 맞고 자 수요량이 줄었으니까 곡선이 어느 쪽으로 좌측으로 이동한다. 얘도 맞네요. 그래서 1번 문제는 2번 3번 4번이 답이에요. 그래서 2번 3번 4번이 정답이라는 거 부끄럽게도 답이 3개나 2개도 아니고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자 5번에 보죠. 시장 수요 곡선은 자 개별 수요 곡선에 개별 수요 곡선을 합쳐서 시장 수요 곡선이 돼요. 이때 이제 양을 합친다 그랬어요. 잠깐 얘기하면 개별이 이렇게 A의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고 B의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다라면 얘를 합치면 A와 B가 같이 있는 A와 B가 같이 있는 건 시장이 되겠죠. 수요자가 여럿이 있으면 시장이 될 거니까 그럼 곡선이 이렇게 더 누워진다 그랬어요. 경사가 완만해지죠. 이때 만약에 100원에서 A가 2개를 샀고 B는 100원에서 3개를 샀다라면 시장에서는 100원에서 이 2개와 3개 A, B가 같이 있으니까 총 100원에서 사는 게 5개가 되겠죠. 그러니까 양을 합친 거예요. 우리가 가로축을 양이라 하고 세로축을 가격이라 하니까 양을 합쳐서 2개, 3개를 합쳐서 5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양의 합이니까 가로축의 합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수평적 합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수평적 합. 양의 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을 합치면 시장이 되는데 양을 합했다를 수평적을 합했다. 수평적으로 합으로 도출했다. 얘는 맞는데 시장 수요 곡선은 개별 수요 곡선에 비해 비교에 비해 기울기 크기가 작다라고 나와야죠. 누워져 있으니까 기울기 크기가 작고 탄력적으로 변한다. 이걸 같은 말로 작다라고 나와야 되고 탄력적으로 변한다라고 나와야죠. 탄력성이 커진다. 이렇게 표현돼야죠. 그러니까 기울기 크기가 작아진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5번은 틀렸고 그래서 1번과 5번은 틀렸고 2번, 3번, 4번이 다 옳은 지문이네요.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오답이 좀 있었으니까 정답이 3개니까 착오 없으시길 바라고 자, 우리가 이제 이거 중요하죠. 탄력성에서 가격과 양일 때 세워져 있으면 비 내리니까 세워져 있으면 비탄력이다. 얘는 비탄력이고 세워져 있는 것이 기울기 크기가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절대로 까먹으면 안 돼요. 세워져 있으면 비 내린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울기 크기가 크고 누워져 있다라면 탄력적이고 탄력적이고 기울기 크기가 기울기 크기가 작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완전 세워져 있으면 완전 비 내린다. 수직선은 완전 비탄력. 수평이면 이건 완전 탄력이라고 얘기했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정리하고 살 빠진 것 같다고요. 살은 좀 빠진 것 같아요. 한동안 살이 찌다가 뱃살이 나와서 고민이 많았는데 다이어트를 딱히 한 건 아닌데 일이 바빠서 그런 건지 살이 좀 빠지긴 했어요. 뱃살이 좀 줄어들어서 나름 만족하고 있어요. 저는 이상하게 살찌면 몸이 너무 둔해지는 것 같아서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오히려 마른 게 좀 더 좋아하는 편인데 건강상 문제 없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고 눈이 부셨어요? 피곤해 보이세요? 눈이 부었다고? 아, 네. 눈이 부었다고? 금요일까지 일주일 수업을 하면 좀 많이 피곤하긴 해요. 선생님들 저뿐만 아니라 야간까지 수업을 하다 보면 잘 시간이 많지 않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제가 행복해하는 일은 잠자는 건데 잠을 쏙 잘 못 자요. 5시간에서 한 6시간 사이 좀 자는 것 같은데 그래서 원래 토요일날은 푹 자는 시간인데 이렇게 소통하는 시간을 좀 갖기 위해서 잠을 좀 줄이고 있어서 그랬나 봐요. 말끔해 보여야 되는데 카디건 잘 어울린다고 감사해요. 자, 2번 보죠. 2번 제가 수업 중에 중요한 내용이라고 이건 꼭 알아야 된다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이 이 문제에 다 들어간 거라고 열심히 풀어야 된다고 했던 내용이죠. 자, 수요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요인은 답은 제법이 이제 많이 나왔는데 오답도 좀 있네요. 왜 그랬는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네, 몸 아픈 건 아니에요. 우리 양귀비님 감사합니다. 근데 괜찮아요. 몸은 건강합니다. 자, 보죠. 아파트에 수요곡선을 이동시키는데 좌측으로 이동시킨대요. 자, 그럼 우리가 곡선을 이동시키는 건 수요의 변화 수요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고 자, 아파트래요. 그러니까 해당 재화는 아파트를 얘기하는 거고 자, 좌측으로 이동했으니까 수요량이 줄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수요의 변화를 배웠으니까 자, 수요량이 변하는데 재화가 아파트죠. 그래서 아파트의 수요량이 변해야 돼요. 근데 이제 수요의 변화가 일어나려면 여기에 어떤 원인에 의해서 얘가 변해야 우리가 수요의 변화라고 하냐면 해당 재화의 가격이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해서 아파트의 수요량이 변해야 돼요. 여기에 들어가지 못할 건 아파트가 해당 재화니까 아파트 가격에 이외의 요인이 들어가야 되고 아파트 가격은 절대로 얘의 아파트 가격에 의해서 얘가 변하면 곡선이 이동하지 못하고 곡선 상에서 점의 이동이 나타나고 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에 의해서 아파트 수요량이 변해야 돼요. 그럼 얘가 이제 수요의 변화가 일어난 거고 해당 재화는 아파트고 이제 좌측으로 이동했으니까 아파트의 수요량이 줄어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찾아야 되는 건 아파트 수요량을 감소시키는 요인인데 그 요인이 아파트의 가격이 아닌 이외의 요인에 의해서 아파트 수요량이 줄어드는 요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한번 보죠. 그런데 아파트의 수량을 변화시킬 때 아파트의 가격에 의해서도 변할 수 있는데 아파트 가격은 수요량의 변화 요인이니까 답이 될 수 없어요. 곡선 위에서 움직이게 하니까 그래서 일단 이 문제는 아파트의 가격이 나오면 얘는 정답이 될 수 없다. 자 그리고 수요니까 공급과만 관련 있는 요인을 없애야 되겠죠. 생산 요소 같은 원자재 가격이나 공급자 수, 생산 기술 이런 것들은 공급과만 관련이 있으니까 수요와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공급과만 관련 있는 거 없애야죠. 원자재 가격 변화 그래서 이 두 개를 먼저 없애 놓고 나머지는 다 이제 수요의 변화 요인이에요. 이 두 개를 없애 놓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이런 연습을 계속해야 되고 자 그럼 보죠. 아파트 수요량을 줄게 해야 좌측으로 이동하는 거니까 소득이 감소하면 수요량이 쭈니까 말이 없으면 정상제예요. 돈 벌면 사고 돈을 안 벌면 안 사는 거죠. 그래서 수요량이 줄 거고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거로 예상했다. 자 이건 가격 예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 게 아니라 마음만 변한 거예요. 심리 상태. 자 그러면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면 지금 산다 안 산다. 안 사야 돼요. 왜냐하면 계속 떨어지니까 사면 손해인 거예요. 올라갈 거라고 예상해야 지금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떨어질 거라고 예상했으니까 안 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구 감소하면 안 산다 이렇게 될 거고 자 금리가 오르면 안 산다 이렇게 되겠네요. 이자율이 올랐으니까 대출받기 어려우니까 안 산다. 자 그리고 보완제의 수요가 증가했다. 자 결론은 이 두 개를 잘 풀어야 되는데 자 보완제의 수요가 증가하면 우리가 보완제는 서로 도와주는 관계니까 살 때 사고 안 살 때 안 사는 거예요. 이 보완제는 아파트와 보완관계에 있는 다른 재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샀으니까 아파트도 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 샀으니까 아파트도 산다. 서로 도와주니까 살 때 사고 안 살 때 안 사는 재화가 보완제 관계죠. 아파트 산다. 그러면 아파트의 수요 곡선이 수요 곡선이 어느 쪽으로 우측으로 이동해야 돼요. 그래서 얘는 답이 안 될 거고 자 대체 주택의 가격이 하락했다. 자 이 대체 주택은 이 주택은 아파트가 아닌 거예요. 아파트가 아닌 다른 주택인데 대체 관계에 있는 다른 주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체제는 비슷한 거니까 하나 살 때 안 사는 걸 얘기하는 거죠. 살 때 안 사면 대체제예요. 자 그러면 이 주택가격이 하락했으면 우리가 수요법칙을 써서 이 주택을 산다 안 산다 비싸면 안 사고 싸하면 산다 얘는 산다 되겠네요. 이 주택을 샀어요. 그러니까 아파트와 대체 관계인 주택을 샀으니까 대신 얘를 샀으니까 아파트는 안 산다 이렇게 돼야 돼요. 비슷하니까 대체 관계는 살 때 안 사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아파트 안 산다 그러면 아파트의 곡선이 어느 쪽으로 좌측으로 이렇게 이동하겠네요. 그래서 좌측으로 이동하는 건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되겠네요. 네 개 아 다섯 개네요. 다섯 개 답이 또 오답이 있을까 봐 또 걱정되네요. 좀 신경 써서 좀 더 잘 만들었어야 했는데 급한 마음에 문제를 좀 바꿔놓고 내다 보니까 오류가 좀 있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되겠네요. 4번 정답 한번 볼까요? 4번에 4번으로 많이 맞았네요. 4번 잘했어요. 틀린 분들은 괜찮아요. 틀려도. 나중에 내가 설명을 듣고 왜 틀렸을까를 잘 따져봐서 이제 이해해서 다음에 맞추면 되겠다. 맞춰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서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 지금 맞췄고 나중에 본심에서 틀리는 게 더 가장 안 좋은 거니까 지금 틀렸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정확히 왜 틀렸는지 따져보면 돼요. 일단 이 문제의 지문의 의도는 아파트의 수량이 변하는데 원인이 해당자와 가격이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해서 변해야 곡선이 이동하고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했으니까 수량이 줄어들게 하는 요인을 찾아라 라는 얘기예요. 이때 아파트 가격은 곡선을 이동시키지 못하고 곡선 위에서 점의 이동을 나타내니까 답이 될 수 없고 원자재 가격 같은 건 공급을 변화시키는 요인이니까 답이 될 수 없고 나머지 것 중에 양이 증가하냐 감소하냐를 찾아서 풀어야 되고 보완재는 살 때 사니까 얘 샀으면 아파트도 사는 거예요. 아파트 수량 증가하고 우측 이동하고 대체관계인 주택가격이 하락했으니까 얘를 사는 거죠. 비싸면 안 사고 싸면 사니까 샀다. 그러면 대체관계인 아파트는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비슷하다 보니까 하나 샀다라면 다른 거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아파트 안 산다. 아파트 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해서 좌측 가는 건 다섯 개 되겠네요. 아 자만 자면 인스타. 인스타는 자기 전에 잠깐 하는 거예요. 이제 저 팔로우한 사람들이 글 올리면 잠깐 보면서 댓글 잠깐 남겨주는 거고 자만 자면서 인스타까지 하는 건 아니고요. 자 건설업 종사가, 건설업 종사자가 임금 인상도 공급 감소인가요? 소득 증가인가요? 소득 증가인가요? 공급 감소인가요? 공급 감소인가요?는 맞겠는데. 한번 보죠. 건설업 종사자가 임금이 올랐대요. 그럼 공급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공급하려면 임금도 줘야 되는데 임금이 올랐으니까 공사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건설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죠. 임금 인상은 공급 감소 요인이 되겠네요. 감소 요인. 자 그러면 이걸로 한번 해석해 보면 예를 들면 임금 인상이 되어서 공급량이 줄었다. 공급량이 감소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임금은 그 재화의 가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주택 공급이라면 주택을 만드는 데 필요한 생산 요소의 임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당 재화, 주택의 가격이 아니니까 해당 재화 가격 이외의 요인에 의해서 공급량이 변한 거예요. 그러면 얘는 공급의 변화라고 할 거고 공급의 변화. 얘가 줄었으니까 곡선이 어떻게? 좌측으로 이동하겠네요. 그래서 공급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고 수요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요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임금이 인상하면 공급은 줄어드는 거죠. 공급 감소 요인이고 소득 증가인가요? 이건 잘 모르겠어요. 무슨 질문인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질문 한번 올려주세요. 그래서 임금 인상은 공급 감소 요인이다. 수요의 감소 요인이다. 공급 곡선을 죄송해요. 다시. 임금 인상은 공급 감소 요인이다. 공급의 변화 요인이고 공급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다른 문제 볼까요? 3번 보죠. 다음 조건에서 가격 탄력성은? 이라고 물어봤는데 계산 문제인데 의외로 많이 맞았어요. 이렇게 계산 문제 많이 맞추는 걸 보면 저도 좀 뿌듯해요. 예전에 이제 계산 문제를 막 다 포기하라고 선생님들이 많이 얘기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연습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으니까 연습 꾸준히 하시길 바라고 적어도 계산 문제 4문제 이상 맞으면 학기론 때문에 1차가 안 됐다라는 그런 얘기는 하지 않으실 거예요. 분명히. 계산 문제 4개 정도 풀어내겠다고 항상 1년 동안 좀 연습 꾸준히 하셔야 되고 자, 보죠. 최초 값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나왔어요. 최초 값을 기준으로 한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가격 탄력성은 이 단어가 중요하죠. 이 단어를 읽을 때 가격에 의해서 양이 얼마나 탄력적으로 변하냐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가격 탄력성. 그러니까 원인이 가격이고 항상 경제학에서 중요한 건 양이 중요한 거예요. 결과가 양인 거예요. 우리가 식을 쓸 때는 원인분의 결과 이렇게 쓰니까 가격 탄력성의 식은 가격 변화율 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변화율 이렇게 써야 되겠죠. 물론 절대값이 있는 거죠. 자, 가격 변화율 수요량의 변화율 이 퍼센트는 변화율을 얘기하는데 얘는 변화율이 제시가 안 되고 가격이 제시가 됐어요. 양도 수요량의 변화율이 제시가 된 게 아니라 값이 제시가 된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변화율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변화율 퍼센트를 구하려면 자, 얘는 변화되는 비율이니까 자, 기준값분에 분모에는 기준값이 있을 거고 자, 여기에는 변화값이 들어가야 돼요. 변화값. 자, 변화된 비율이니까 변화값이 들어가야 돼요. 항상 여기에 쓰는 용어, 개념은 분자 결과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변화율이니까 변화값을 써야 된다. 이때 기준값은 최초를 기준값으로 한다. 이렇게 최초값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제시했으니까 변화율은 최초값분에 변화값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한번 구해보죠. 임대료가 가격이니까 가격 변화율 퍼센트를 구해본다라면 자, 최초값은 20만원이고 처음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변화값은 이렇게 변화됐으니까 큰 거에 잔 걸 빼면 돼요. 25에서 20을 빼면 5 되겠네요. 그러면 얘가 4분의 1이니까 0.25 이렇게 되겠네요. 25% 이렇게 될 거고 자, 두 번째 수요량의 변화율 수요량의 변화율 퍼센트를 구하려면 역시 이제 100에서 90 갔으니까 자, 얘는 최초값이 100이고 차이는 큰 거에 잔 걸 빼면 되는 거예요. 10이 나왔네요. 그럼 얘가 0.21이니까 얘는 10%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변화율을 구했어요. 가격은 25%, 수요량은 10%, 양이 적게 변했으니까 얘는 비탄력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탄력성이 크다라는 건 양이 많이 변해야 되고 탄력성이 작으면 양이 적게 변하는 거니까 비탄력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여기에 대입시키면 가격은 25%분에 양이 10%니까 자, 이걸 계산하면 계산하면 얼마가 되냐면 0.4가 되나요? 0.4 이렇게 되겠네요. 0.4, 1번이겠죠. 값이 25분의 1이니까 4 어, 맞네. 0.4 자, 그래서 0.4가 답이네요. 자, 역시 계산 문제 연습에서 이제 변화율 이 문제는 탄력성을 알려면 퍼센트 변화율을 알아야 되는데 변화율이 제시가 되지 않고 이렇게 값으로 나올 때 이 값으로 나왔던 것을 변화율로 바꿔야 된다. 이때 기준값 분의 변화값 써서 각각 변화율을 구하고 변화율을 여기다가 가격 탄력성식에 대입만 하면 구해지겠네요. 그래서 얘는 1보다 작으니까 당연히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자, 계산 문제 이렇게 연습하면 어렵지 않으니까 연습하셔서 모두 잘 풀길 바라요. 네, 인스타 근데 인스타 제 팔로워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 응원도 해줘야 되고 인사도 해야 돼서 알겠어요. 가능한 너무 무리하지 않고 하도록 할게요.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산 문제 재밌다. 계산 문제 재밌어 하시는 분은 학교로는 즐겁게 공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학교는 좀 어려워 하시는 분은 일단 안정적으로 계산 문제 딱 풀 수 있는 것만 잘 해내면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에 보너스로 계산 문제를 몇 개씩을 맞으면 굉장히 즐겁게 공부할 수 있으니까 계산 문제 열심히 하시길 바라요. 저 때문에 스트레스가 풀렸다. 뻥 뚫리는 느낌이다.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이 때문에 저도 강의하는 즐거움이 있어요. 강의 듣고서 잘 이해해가지고 모두 다 바라는 마음대로 합격하셔서 나중에라도 언제나 즐겁게 선생님 떠올릴 때 좋은 마음으로 떠올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3월 모의고사 봤는데 강조하신 내용들이 지원되는 느낌이었어요. 음성이 잘했어요. 네 잘했어요. 잘했어요. 하영씨. 목소리 좋다고요. 좋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근데 담배를 제가 좀 흡연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목소리가 좀 옛날만큼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옛날에 좀 더 좋았던 것 같기도 한데 특히나 얼마 전에 이제 메가랜드에서 이제 응원차 릴레이 노래가 있었는데 열심히 노래를 하긴 했어요. 옛날에는 뭐 쉽게 불렀던 노래였는데 고음이 안 나오더라고요. 강의를 좀 많이 하고 노래 연습을 많이 안 해서 그런 건지 너무 창피할 정도로 못 불러가지고 그래도 많은 분들이 그래도 이렇게 예의상 잘 불러주셨다고 칭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긴 한데 생각보다 좀 많이 못 불러서 좀 창피하고 부끄럽긴 합니다. 오늘 내가 노래를 좀 할까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목소리 컨디션이 좋지가 않아요. 아 그래서 또 더 창피당할까봐 겁내고 있어요. 자 4번 문제 보죠. 자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의 변화 역시 계산 문제인데 어 많이 맞았어요. 너무 기분 좋은 일이죠. 어 틀렸던 분들은 조금 더 연습 좀 하셔가지고 맞았으면 좋겠고 자 보죠. 균형 가격과 균형 아 계산 문제는 아니고 균형점의 이동 문제였네요. 자 그래도 많이 맞아서 너무 좋네요. 자 공급이 일정하고 이 말은 공급 곡선은 변하지 않고 수요가 증가했다.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 경우라고 나온 거죠. 그럼 균형점 이동이 어떻게 됐냐라고 했는데 변하지 않은 건 볼 필요가 없고 자 얘가 변했으니까 증가하면 언제나 곡선이 우측 가니까 양은 무조건 증가해요.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든 공급이 증가하든 양은 무조건 증가한다. 이게 우리 첫 번째였죠. 그래서 양은 증가한다라고 나와야죠. 틀린 거고 자 나머지 다 해석하면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양은 증가할 거고 가격은 서로 사려고 했으니까 상승할 거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고 자 두 번째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했는데 수요 증가 공급 감소 중요한 건 이걸로 딱 끝났어요. 누가 많이 변했다는 얘기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따져보면 수요 증가에서 양은 증가했고 공급 감소에서 양은 감소했는데 누가 더 많이 변했다 똑같이 변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양은 알 수 없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양은 알 수 없다 라고 나와야 되고 양은 알 수 없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얘가 중요한 거고 자 가격을 한번 보니까 수요 증가면 상승 공급 감소도 가격 상승시켜요. 둘 다 가격을 오르게 했으니까 가격은 상승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양은 알 수 없고 가격은 상승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틀렸고 자 3번에 완전 탄력적이다 라고 나왔어요. 이제 완전 탄력적이면 완전 탄력과 완전 비탄력이면 무조건 시험 문제 나와요. 완전 탄력이면 수평선이에요. 이렇게 수평선 얘가 가격 양일 때 완전 탄력은 수평선이고 우리가 이제 기준 잡았던 건 완전 비 내린다 이렇게 수직선이 있죠. 이렇게 완전 비 내린다가 수직선 비 내릴 때 하늘에서 내리니까 완전 비탄력 완전 비탄력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수직선 수평선만 외워서 되는 건 아니고 이 그래프를 좀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완전 비탄력 같은 경우는 얘가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데 좌측도 못 가고 우측도 못 가요. 좌우로 변하지 않는다는 건 양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양이 일정하다. 양이 변화가 없다. 양이 변화가 없다는 건 양이 감소 증가도 안 된다. 이걸 우리가 양이 일정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만약에 양이 0은 아니죠. 0은 여기고 여기 양은 만약에 100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해석할 때 양은 언제나 100으로 일정하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걸 이제 우리 시험문에 나올 가능성이 많은 함수식을 어떻게 쓸 거냐 양은 언제나 100으로 일정하다 양은 Q는 언제나 가격과 상관없이 언제나 100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걸로 끝나요. 이런 함수식이 독특한 거죠. 우리가 함수식은 P는 100 플러스 100 마이너스 EQ 이렇게 PQ 같이 나오는 건데 얘는 그냥 Q는 숫자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걸 읽을 때 우리가 이제 Q는 100이다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양은 언제나 100으로 일정하네 양이 일정한 건 수직선 수직선이면 완전 비탄력 이렇게 쭉 가야 돼요. 이렇게 가든 이렇게 가든 서로 어떤 게 제시되든지 간에 다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완전 탄력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올라가거나 내려가지 않죠. 이 곡선 위에 있는 점들은 가격이 일정한 거예요. 가격이 일정한 거고 자 그럼 0은 아니죠. 0은 여기 원점이고 얘가 만약에 200이라면 가격은 언제나 200으로 일정해요. 그러면 얘 한 수식도 어떻게 쓰는 거냐면 가격은 언제나 200으로 일정하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얘가 중요한 함수식이에요. PQ 나오지 않고 P는 숫자 이렇게 나왔다면 완전을 얘기하는데 이걸 해석할 때 가격은 언제나 200으로 일정하다 가격이 일정하면 올라가거나 내려가지 않아야 되니까 수평선 수평선이면 완전 탄력 이렇게 해석해야죠. 자 완전 탄력 완전 비탄력 한번 설명했어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완전 탄력적이면 그럼 무조건 수평선이 뭐가 일정하다 가격이 일정하다 자 이거고 읽어냈는데 보면 자 우리가 해석할 건 수요가 감소하고 완전 탄력적이면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러면 가격은 일정할 거고 자 완전 탄력이니까 얘에 의해서 가격은 일정하고 양은 누구에 결정하냐면 얘에 의해서 이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 감소했으니까 감소니까 양은 감소라고 나와야죠. 그래서 결론 지으면 3번은 가격은 일정하고 양은 감소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마카레나 아 마카레나 춤 아 네 그러게요. 네 그냥 시켜서 했습니다. 박PD가 4번 보죠. 공급의 감소가 수요의 감소보다 작은 경우 이렇게 나왔네요. 자 변화폭이 주어졌어요. 공급도 변하고 수요도 변했는데 자 얘가 얘보다 작은 경우 이렇게 부둥으로 표시해야 나중에 실수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크게 변한 것만 따진다 그랬어요. 이건 볼 필요가 없고 얘니까 감소니까 양은 감소 양은 감소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수요 감소했으니까 가격은 하락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요. 그래서 4번도 틀렸고 자 5번에 보니까 수요 증가폭과 공급 증가폭이 동일하면이라고 나왔어요. 얘가 중요한 거죠. 똑같이 변했다 라고 나왔으니까 자 그러면 수요 증가면 양 증가시키고 공급 증가도 양 증가시키니까 양은 증가할 거예요. 양은 증가할 거고 그 다음에 수요 증가면 가격을 상승시키고 공급 증가면 가격을 하락시키는데 자 똑같이 변했대요. 가격이 오른 만큼 가격 내렸으니까 가격은 변하지 않을 거다. 변하지 않는 걸 일정하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네요. 자 동일하면 똑같은 폭으로 변했을 때 자 그래서 5번이고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아무 생각이 없으면 힘내세요. 하다 보면 이제 알게 될 거예요. 너무 이제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면서 좀 정리해 나가야 돼요. 그냥 남들 하는 것만큼 내가 만약에 그 정도 수준이 안 됐는데 남들 하는 것만큼 똑같이 행동한다고 해서 이해가 남들과 똑같이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공부하는 게 좀 어렵고 이해가 안 됐다 그러면 차근차근 할 수 있는 것만큼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야 돼요. 그렇게 해야 나중에 시간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고 남들과 똑같이 합격전수를 맞을 수 있을 거니까 힘내시고 걱정스럽네요. 아무 생각이 없다고 얘기하시니까 4번의 답은 5번이에요. 균형점 이동 문제였고 자 5번 보죠. 자 저량의 경제 변수는 모두 몇 개인가 자 보너스로 중문제인데 사실 의외로 답이 두 개가 있었어요. 많이 체크했는데 그걸 의도해서 문제를 내긴 했어요. 사실 자 한번 보죠. 어떤 문제인지 자 저량의 변수는 모두 몇 개인가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저량을 외웠어요. 암기 코드로 제자가 통부인 이렇게 외웠어요. 재고 자산 자본 가격 가치 통화량 부채 인구수 인구 이렇게 외웠는데 자 일단 외웠는데 자 그럼 저량 한번 보니까 재고 맡고 재 자 자산 자본 자산 맡고 가 가격 가치 그 다음에 통화량 부채 인구 이렇게 4개 저량은 맞아요. 자 우리가 유량을 얘기할 때는 일정 기간을 측정하는 유량의 대표적인 건 수요와 공급에 의한 거래량 수요 공급 거래량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수입과 지출 이걸 합쳐서 수지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수입과 지출은 유량이고 임금도 수입이니까 유량이고 공급량도 유량인 거죠. 자 이 세 개는 유량이에요. 근데 이제 포인트는 뭐였냐면 자 얘를 알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얘를 자 가치가 들어가서 저량 같은데 상승분이 붙어서 저량이 변하는 값으로 변했어요. 잘 기억해놔야 돼요. 출제자가 좀 어렵게 속여낼 때 이거 하나를 내는 거니까 자 가치 상승분이라고 나왔어요. 저량이 변하는 값이면 유량으로 변하는 거예요. 유량으로 변한다. 저량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내가 우리가 이제 표현할 때 부동산 A의 가치가 현재 이렇게 들어가서 가치가 뭐 5억이다. 이건 맞아요. 그러니까 가치라고 나오면 부동산 가치 뭐 가치 나오면 저량이 맞는데 이런 거 한번 보죠. 가치 상승분이라고 하면 현재 가치 상승분이 1억이다. 이렇게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가치가 올라가는 만큼을 따지려면 1년 동안 가치가 오른 만큼 1억이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여기에 1년 동안 기간이 나와야 돼요. 1년 동안 가치가 올라간 만큼 1억이다. 그러면 기간이 나왔으니까 얘는 뭐가 된다. 유량이 된다. 이렇게 이거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저량이 변하는 값과 같이 붙어 있으면 유량이 된다. 이거 하나 제가 기억하라고 냈던 거예요. 속임수로 속임수라기보다는 가장 주의해야 될 어려운 응용 문제로 낼 수 있는 개념이죠. 저량 변동분 예를 들면 또 이런 거죠. 인구수 나오면 저량인데 인구 변동분 이렇게 나오면 유량 되는 거예요. 인구수 나오면 인구 규모 나오면 저량인데 인구 증가량 이렇게 나오면 유량 되는 거예요. 저량이 변하는 값과 연결되어 있으면 유량이 된다. 이거 잘 기억해 놓고 그래서 답은 5번에 이렇게 몇 개냐면 저량은 하나 둘 셋 네 개죠. 유량이 네 개 저량 네 개 답은 3번이고 5번 한번 볼게요. 그래서 3번을 많이 체크하긴 했지만 4번도 4번을 체크하면 어 그렇죠. 4번 체크한 건 이렇게 저량 들어갔다 이것까지 저량으로 본 거예요. 그런데 저량이 변하는 값과 연결되면 유량 된다는 거 이거 잘 기억해 놔야죠. 그리고 댓글 주실 때는 가능한 짧게 짧게 주셔야 제가 읽기 좀 편할 거예요. 자 보죠. 계산문제 총정리 시청하고 공부 시작하게 되었다 학원도 받았는데 메가랜드로 바로 가입해서 공부 중입니다. 어우 감사해요. 메가랜드로 메가랜드에서 강의를 들으시면 수강후기 많이 올려주시면 저에게 너무 큰 힘이 되니까 수강후기 가끔 이제 수업 듣고 좀 짧게나마 수강후기 올려주시면 거짓말하라는 건 아니고 수업 들을 때 좀 좋은 점이 있다라면 좋게 표현해 주시면 저에게 너무 큰 힘이 되고 응원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도 도와주셔야 돼요. 수강신청은 홈페이지에서 수강신청은 학원에 김포중앙학원에 연락하셔도 되고 이제 전체를 들겠다라면 메가랜드에 가입하셔서 수강신청 하셔도 되고 그 부분은 학원에 전화를 한번 줘보세요. 그러면 될 거고 그래요. 혼자 문제 풀 때는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연습하는 거니까 틀렸다의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마음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어 틀렸네 내가 이거 주의했어야 돼 틀렸네 너무 큰 부담 갖지 말고 다음에는 내가 틀리지 않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좋은 마음으로 다음에 주의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제. 이걸 틀렸네 왜 틀렸을까 막 머리 박으면서 고민하면서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거의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틀렸다면 다음에 안 틀려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다음에 꼭 주의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과정 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니까 감사해요. 수강후기 저에게 가장 큰 즐거움 중에 하나는 수강후기 올려주시는 거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자 6번 보죠. 자 6번은 계산문제인데 어 그래요. 많이 맞았어요. 이렇게 어 이렇게 계산문제 많이 맞출 때 제가 가장 행복합니다. 자 어려운 계산문제는 아니고 제가 경제론에서 이 문제는 출제자가 보너스로 내는 계산문제니까 나오면 무조건 맞아야 된다고 얘기했던 계산문제죠. 자 한번 보죠. 계산문제가 자 공급함수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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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함수는 이렇고 공급함수는 이렇고 수요함수가 이렇게 변했다 이렇게 순서만 좀 바꾼 거예요. 내용을 따져보면 수요함수는 QD1이 900-P에서 QD2는 1200-P로 이렇게 변했다. 자 수요는 이렇게 변했다. 근데 공급은 QS는 EP 이렇게만 나왔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공급은 변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여기서도 QS는 EP고 여기서도 QS는 EP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균형이 있을 수 있고 수요와 공급이 만나야 균형이니까 여기서도 균형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균형일 때 가격과 균형일 때 가격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걸 따지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균형일 때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다 해요. 균형이란 건 시장에서 수요 공급이 나타나는데 수요 공급이 같은 것을 균형이라고 얘기해요. 자 우리가 공급 건지 알고 수요 건지 알고 첫 번째 수요 이건 두 번째 수요 건데 이렇게 해석만 하면 이 기호는 D1이다 D2다 이건 필요 없어요. 첫 번째 균형이라면 이라고 놓으면 이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으니까 이 공급량은 여만큼과 똑같고 이 수요량은 여만큼과 똑같다 그랬어요. 근데 균형이라면 얘와 얘가 똑같으니까 역시 우변끼리도 똑같다 라고 놓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와 얘가 똑같다. 식을 쓰면 2P는 900-P고 1P를 얘기하는 거죠. 넘기면 플러스로 바뀌니까 3P는 900이고 그러면 P는 300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네요. P는 가격인데 균형일 때 가격이니까 균형 가격이 300이라는 얘기죠. 자 여기서 수요 곡선이 이동해서 마찬가지로 균형이라면 여기서도 균형이 만들어졌다라면 공급량과 수량은 똑같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우변 끼리도 똑같을 거니까 자 식을 2P는 1200-P 쓰고 P를 넘기면 1P가 플러스로 바뀌니까 3P는 1200 그러면 P는 400 가격이 400인데 언제 가격이냐면 균형일 때 가격이니까 균형 가격이 400인 거죠. 그러면 균형 가격은 100이 상승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균형량도 구할 수 있죠. 자 만약에 얘가 균형 가격이 300이라면 이 300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양은 2 곱하기 600이죠. 600은 균형 가격을 대입했으니까 균형 가격일 때 양을 균형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량은 600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물론 여기다가 300 대입해도 Q는 900-300이 600 나오죠. 똑같으니까 당연히 똑같은 값이 나와야 돼요. 마찬가지로 얘가 균형 가격이 400이니까 이 400을 대입할 때 나오는 양은 2 곱하기 400은 800이겠네요. 이 800은 균형 가격을 대입했으니까 균형 가격을 대입할 때 나오는 양은 균형량이에요. 그러면 균형량은 이렇게 600에서 800으로 200이 증가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균형점의 이동의 가장 기본적인 계산 문제니까 풀 수 있어야 되고 계산 문제 잘 풀면 좋은 점수 얻을 수 있죠. 분명히 그래서 6번에는 100이 상승했다. 가격은 100이 상승했다. 이렇게 풀 수 있겠네요. 많이 맞아서 기분이 좋네요. 7번 보죠. 7번 교차 탄력성과 두 재화의 관계 우리 저번주에 재원 클라스 할 때 여기 있는 문제만 10문제만 다 완벽히 이해해도 사실 경제론에서 4, 5문제 나올 때 4문제 이상 맞추는데 어렵지 않다라고 얘기했어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문제도 거의 다 경제론 내는 문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 만제가 문제 출제됐으니까 설명 듣고 이것만 잘 이해해도 앞으로 모의고사 볼 때 경제론 문제는 쉽게 잘 풀 수 있을 거예요. 경제론은 좀 처음에 어렵게 느껴지다 보니까 지난주도 경제론 이번주도 경제론이고 그래서 아마 다음주부터는 메가랜드 평가단에서 제가 따로 이제 10문제씩 문제를 출제하고 해설 강의를 따로 메가랜드에서 하다 보니까 그 내용을 올려줄 거고 수험생들이 좀 만약에 소통할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제가 느낀다라면 따로 시간 잡아서 이렇게 재원 클라스 심기일전을 다시 4월 달에도 시간을 잡아서 매주는 아니더라도 제가 뭐 3주에 한 번이든 한 달에 한 번이든 이렇게 저도 장담하기는 좀 어렵겠어요. 4월 달 5월부터 특강이 좀 많다 보니까 시간 내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자 7번 보죠 자 많이 맞았어요 잘하셨어요 뿌듯하네요 이렇게 많이 맞았으면 물론 이제 틀리신 분도 괜찮아요 틀렸으면 왜 틀렸는지 잘 따져보셔서 다음에 안 틀리는 게 중요한 거니까 자 문제를 보죠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수요량이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아파트 수요량이 줄어들겠죠 수요법칙에 의해서 그러면 이건 수요법칙이죠 비싸면 안 산다 여기서 아파트 가격이 변해서 아파트 수요량이 변했으니까 이 변화는 수요량의 변화가 일어날 거고 이건 비싸면 안 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빠졌네요 큰일 났네 오늘 오타가 너무 많았네요 아파트 가격 얘기하죠 설마 문제지에도 빠졌을까요 문제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아파트 가격이 5% 상승하자인데 뭐 다 알아듣긴 했겠지만 아파트 가격이 5% 상승하자 수요량이 줄었다 수요량의 변화를 얘기하고 수요법칙을 얘기해요 비싸면 안 산다 자 근데 아파트 수량을 안 사다 보니까 오피스텔 수량이 증가했대요 아파트를 안 샀는데 오피스텔을 샀대요 그러면 시장에서 두 재화가 관련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관련 재화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관련성이 있냐 아파트를 안 살 때 오피스텔을 샀어요 이렇게 비슷하니까 하나 안 사고 다른 거 산 거예요 도와주는 관계면 살 때 사야 되는 보완제고 비슷한 대체제는 샀다라면 다른 거 비슷한 건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를 안 살 때 오피스텔을 샀으니까 안 살 때 샀으니까 이 두 재화의 관계는 대체제 이렇게 나와야 되고 그래서 오피스텔과 아파트는 대체제고 여기서 이제 얘가 중요하죠 오피스텔 수요의 오피스텔 수요의 교차탄력성이 얼마냐 이 교차탄력성 중요하죠 오피스텔 수요의 교차탄력성 간단히 정리하면 오피스텔 수요의 교차탄력성 이렇게 물어봤어요 교차탄력성은 다른 재화 가격에 의해서 해당 재화 수요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우리 탄력성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요 이 수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경제력이 좀 어려워서 좀 더 쉽게 이해하고 싶어서 투자한 시간이라고 생각되니까 제가 기초적인 내용도 좀 정리를 해드리는 건 이해해 주시고 자 가격탄력성은 가격에 의해서 양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 그래서 해당 재화 가격에 의해서 해당 재화 수요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 가격에 의해서 양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 원인분의 결과 자 소득탄력성은 소득탄력성도 있죠 이건 소득에 의해서 해당 재화 양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인은 이제 소득이니까 소득에 의해서 수요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은 탄력성은 탄력성이라는 건 양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 원인이 그제와 가격이냐 소득이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탄력성은 결국 우리가 시험 볼 때까지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건 탄력성이 크다는 건 양이 많이 변하는 거예요 탄력성은 양을 정하는 정량적 개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탄력성이 크다는 건 양이 많이 변하는 거다 만약에 이제 교차탄력성이라고 한다면 교차탄력성이라고 한다면 이게 만약에 얘는 뭐냐면 수요량이 변하는데 여기에 원인이 그 재화가 아니라 다른 재화 가격이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 다른 재화 가격에 의해서 해당 재화 수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력성은 다 양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를 얘기하는 건데 원인이 그 재화 가격이냐 소득이냐 다른 재화 가격이냐 이렇게 해서 탄력성을 좀 정리해놔야 돼요 그래서 탄력성은 양이 얼마나 많이 변하느냐를 얘기하는데 해당 재화 그 재화 가격에 의해서 변하면 가격탄력성 소득에 의해서 변하면 소득탄력성 다른 재화 가격에 의해서 변하면 이건 교차탄력성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에서 교차탄력성을 물어봤어요 그런데 여기 오피스텔 수요 이렇게 나왔는데 얘는 해당 재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해당 재화가 얘가 생략될 수 없이 항상 무조건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오피스텔 여기 양자가 빠진 거예요 오피스텔 수요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 그런데 원인은 생략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렵게 느껴지는 건데 이 원인에 의해서 해당 재화 수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를 얘기하는데 이 원인은 다른 재화 가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를 보니까 다른 재화가 뭐가 있어요 아파트가 있는 거죠 여기에 생략된 건 아파트 가격 즉 얘가 다른 재화인 거예요 다른 재화 아파트가 항상 중요한 해당 재화다 이런 건 없어요 문제 보면서 항상 풀어야 되는 거고 오피스텔 수요 얘가 해당 재화고 다른 재화가 아파트인 거예요 아파트 가격에 의해서 오피스텔 수량이 얼마나 많이 변했냐를 얘기하니까 식은 원인분의 결과니까 여기에 아파트 가격에 의해서 해당 재화 오피스텔 수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 이렇게 식을 써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아파트 가격은 5%라고 나왔고 자 그 다음에 오피스텔 수량이 보니까 오피스텔 수량이 6%라고 나왔네요 그래서 6% 그러면 1.2 이렇게 나오겠네요 1.2 그래서 교차 탄력성은 1.2 이렇게 나와야죠 자 탄력성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이해가 좀 됐다라면 이 세 개의 식의 공통점을 찾아서 원리가 뭔지 탄력성은 양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인데 원인이 해당 재화 가격에 의해서 변하는 걸 찾는 거라는 거 갑자기 메시지가 하나도 없어졌어요 이해됐으면 1번을 눌러주세요 교차 탄력성은 다른 재화 가격에 의해서 해당 재화 수량이 변하는 걸 교차 탄력성 이때 다른 재화 가격은 생략될 수 있으니까 집어넣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은 4번 되겠네요 자 8번 볼까요 자 이 문제와 연결되는 내용인데 한번 보죠 제가 이제 출제자가 좋아하는 문제 유형이라 그랬어요 계산 문제로 많이 나올 수 있는 계산 문제로 나올 확률이 가장 높은 전 경제론에서 그런 유형인데 자 문제를 보니까 아파트 가격과 수요자의 소득 오피스텔 가격이 각각 4%씩 상승했대요 자 이 내용을 보고서 아파트의 전체 수량이 얼마나 변했냐 한번 이해 한번 해볼게요 문제를 아파트 가격이 변하면 아파트 수량이 변할 거예요 그렇죠 소득이 변해도 아파트 수량 변할 거예요 오피스텔 가격이 변해도 아파트 수량이 변할 수 있어요 자 대체재인데 오피스텔과 아파트가 대체재 관계라고 여기에 대체재면 이렇게 나왔죠 자 대체재 관계니까 오피스텔과 아파트가 대체재 관계니까 관련성이 있는 오피스텔 가격이 변해도 아파트의 수량이 변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아파트의 수요량이 수요량이 아파트의 가격에 의해서도 변할 수 있고 아파트의 수요량이 소득에 의해서도 변할 수 있고 아파트 수요량이 다른 재와 오피스텔이죠 다른 재와 오피스텔 오피스텔 가격에 의해서도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 개의 양을 각각 따져서 전체를 합쳐야 아파트의 전체의 수요량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엄청 많이 맞았네요 뿌듯하네요 이런 계산 문제를 잘 풀어낼 수 있어서 자 그럼 이제 한번 풀어보죠 아파트 가격에 의해서 변한 아파트 수량도 구하고 소득에 의해서 변한 수요량도 구하고 다른 재와 이건 다른 재화를 얘기하죠 다른 재와 가격에 의해서도 변한 수요량을 구해야죠 각각 구해서 더해야 돼요 자 근데 탄력성의 식을 보니까 이 수요량은 그 재와 가격에 의해서 변한 수요량이에요 이를 구하려면 가격과 가격 탄력성을 곱하면 되는 거고 얘는 소득에 의해서 변한 수요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득에 의해서 변한 수요량을 구하려면 얘와 얘를 곱하면 되겠네요 소득 탄력성 소득 얘는 다른 재와 가격에 의해서 변한 수요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차 탄력성과 다른 재와 가격을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끼리끼리 곱하면 원인에 의해서 변한 수요량을 각각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량을 구할 때 가격에 의해서 변한 수요량은 가격 곱하기 가격 탄력성 소득에 의해서 변한 수요량은 소득 곱하기 소득 탄력성 다른 재와 가격에서 변한 수요량은 다른 재와 가격 곱하기 교차 탄력성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가격 탄력성을 곱하면 얘가 나오는 거고 여기에 이 소득에다가 소득 탄력성을 곱하면 얘가 나오는 거고 이 다른 재와 가격에다가 교차 탄력성을 곱하면 얘가 나오는 거예요 곱하는 거에 전혀 어렵지 않죠 그러면 가격 탄력성 0.6이고 각각 다 4%씩 변했으니까 곱하면 2.4%가 가격에 의해서 변했다는 거고 소득 탄력성 0.4니까 곱하면 1.6%가 변했다는 얘기고 교차 탄력성 0.8이니까 곱하면 3.2%가 변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정했어요 끼리끼리 곱했다 그냥 더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방향을 정해야 돼요 이때 방향을 정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경제론에서 다 배웠던 얘기예요 자 보죠 각각 4%가 올랐대요 가격도 올랐고 소득도 올랐고 오피스텔 가격도 올랐대요 이렇게 자 그러면 비싸면 안 산다 수요법칙을 써야 돼요 얘는 수요법칙을 써서 방향을 정한 거예요 비싸면 안 산다 자 얘는 정상재라고 나왔어요 그럼 돈 벌면 산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정상재니까 돈 벌면 산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얘는 두 제어가 대체제이며 이렇게 나왔어요 얘가 대체제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거 오피스텔 가격이 비싸면 오피스텔 안 산다 오피스텔 안 살 때 대체제면 산다라고 나와야 돼요 오피스텔 안 샀으니까 아파트 산다 얘 산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얘가 비싸지면 얘를 안 살고 아파트를 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더하는 거죠 자 그러면 같은 방향이니까 얘를 먼저 더하면 더하면 4.8%가 증가인데 얘가 반대로 움직이니까 이제 두 번째 얘와 얘를 더하면 2.4가 반대인 걸 빼주면 2.4만 남겠네요 얘 큰 거 따라가서 더하면 2.4%가 증가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2.4 증가 이렇게 어 근데 제가 이제 3개짜리는 처음 냈어요 우리 문제는 지금까지 가격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 문제만 냈는데 교차 탄력성까지 냈는데도 이렇게 많이 풀어냈으면 너무 연습 많이 한 거고 잘하신 거예요 잘하셨어요 처음에 어려웠는데 반복하니까 쉬워요 매직, 매직은 아니고요 여러분이 노력하신 결과예요 너무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이제 많은 부분들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처음부터 너무 이해 안 된다고 막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연습하고 반복하고 고민하다 보면 분명히 다 해결될 거니까 1번 많이 있었어요 잘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하고 제가 이제 밴드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런 얘기 잠깐 했었어요 공부가 재밌어서 하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 제가 공부 많이 해가지고 좋은 대학교 갔죠 서울대 좋은 대학이라고 인정해주는 대학이니까 근데 이제 공부가 쉬웠냐 공부가 좋았냐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았어요 저 공부 너무 싫어했고 노는 거 너무 좋아하고 게으르고 잠 너무 좋아하고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재밌었던 거예요 하다 보니까 잘하게 됐고 잘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많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리고 왠지 나도 으쓱해지고 그래 공부 잘하면 많은 사람이 인정해주네 또 하다 보니까 잘 풀리니까 재미도 있었어요 그렇게 재밌다 보니까 더 하다 보니까 잘하게 된 거지 처음부터 막 물론 뭐 유전적으로 좀 뭐 그런 영향은 좀 있긴 하겠지만 처음부터 공부가 쉽고 재밌어서 잘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하다 보니까 잘하게 됐고 잘하다 보니까 좋아지고 즐거우니까 더 하다 보니까 또 더 잘해진 거고 이런 과정을 스스로 반복해야 돼요 여러분도 충분히 잘할 수 있고 목표를 하나 정해서 이제 합격하시려고 공부를 선택하셨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노력하셔서 모두 다 합격해서 시험날에 함께 모두 다 행복하게 즐겁게 웃었으면 좋겠어요 자 9번 문제 보죠 아 이 문제는 좀 실수가 있었네요 또 부끄럽게도 오류가 있었어요 답은 2번과 4번인데 다들 많이 체크했어요 오류가 좀 있어서 좀 죄송해요 완벽한 문제로 여러분과 함께 같이 했어야 되는데 자 탄력성 문제는 이렇게 잘 해결됐고 자 계산 문제까지 잘 했고 어찌 되거나 여기에 들어오신 분들은 계산 문제는 많이 두려워하지 않고 열심히 연습하시는 것 같아서 뿌듯해요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연습하시고 자 경제론 잘 패스했으면 이제 투자론의 계산 문제가 일부 나오고 그 다음에 금융론 감정평가에도 아직 남았으니까 경제론만 잘 계산 문제 풀어내면 자신감만 생기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르쳐주는 계산 문제의 원리는 어떤 수학적인 미적분 확률통계 이런 기하벡터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초등학교 중학교 수준의 사칙연산을 바탕으로 해서 제시되는 풀이법이니까 누구나 연습만 하면 다 풀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노력하시면 돼요 힘내시고 자 9번 보죠 탄력적인 재화는 탄력적이면 탄력성이 크면 무조건 양의 변화가 커야 돼요 이거 이제 절대 죽어도 까먹으면 안 돼요 탄력적이면 양의 변화가 큰 거예요 그러면 양의 변화와 가격 변화 중에 얘가 커야 돼요 탄력적이니까 자 그러면 가격 변화율이 크다가 아니라 작다라고 이렇게 나와야죠 1번은 틀렸고 자 이번에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건축 규제가 강화될수록 자 이렇게 두 개의 조건이 나왔는데 자 원자재 가격이 올랐다 만들기 힘들겠죠 공급이 양이 많이 증가되기 어려울 거예요 건축 규제가 강화돼도 공급이 많이 증가되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탄력성이 탄력성이 커질 조건 나오면 무조건 딱 세 개가 떠올라야 돼요 이렇게 이거 이제 계속 1년 내내 따라다닐 거니까 자 탄력성이 커질 조건이면 먼저 수요에서 탄력성 커지려면 대체제가 많을수록이고 두 번째 공급이 탄력성이 커지려면 쉽고 빠르게 생산할수록 이렇게 생산할수록 탄력성이 커지는 거고 나머지가 세수 주장 비싸용 이렇게 뭐 사라고 해도 되고 싸라고 해도 되고 자 수요는 대체제 많을수록이고 공급은 쉽고 빠르게 생산할수록 세분화할수록 수요가 공급보다 주거용이 상공업용보다 장기로 봤을 때요 짧은 시간이 아니라 긴 시간으로 봤을 때 장기일수록 비싼 사치품일수록 용도전환이 용이할수록 탄력성이 크다 이게 이제 탄력성이 커질 조건이에요 이건 뭐 보기에서 매번 한두 문제씩 계속 나오는 지문이니까 잘 정리해 놔야 돼요 자 그러면 얘는 공급을 얘기했으니까 얘와 얘는 공급을 쉽게 하는 게 아니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죠 그래서 탄력성이 공급의 탄력성이 작아지는 요인이겠네요 공급의 탄력성이 작아져야 돼요 그러면 기울기의 크기는 커진다 맞네요 세워질수록 비탄력이고 기울기 크기가 크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2번도 맞고 자 3번에 보니까 탄력성이 무한대이면 공급 곡선은 완전 비탄력이다 곡선이 완전 비탄력이다 그러면 수직선이고 수직선이면 양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0인 거예요 양의 변화가 0이면 가격 탄력성은 가격 변화일 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인데 얘가 0이면 얘는 0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대가 아니라 탄력성이 0이면 이에요 그래서 기억할 것이 완전 비탄력이면 이제 수직선이다라는 거 말고 하나가 가격 탄력성이 0이다 이렇게도 기억해놔야 돼요 가격 탄력성이 0인 게 완전 비탄력이에요 무한대인 건 완전 탄력을 얘기해요 4번 보죠 수평선이라면 얘는 이제 완전 탄력을 얘기하는 거죠 완전 탄력은 아까 가격이 일정한 거죠 수평선이면 올라가거나 내려가지 않으니까 가격이 일정하니까 양과는 무관하게 양과 상관없이 언제나 가격은 일정하다 맞죠 수평선 완전 탄력이니까 가격이 일정하다 답이 2번과 4번 둘 다 맞네요 그래서 복수정답 우리 기출문제도 복수정답이 있는 거니까 너그럽게 이해해 주세요 자 5번의 수의 탄력성은 탄력성은 용도별로 세분화할수록 커진다 그러니까 세분화할수록 비탄력이 아니라 탄력적이다 라고 나와야 돼요 세분화할수록 대체성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대체성은 커진다 라고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세분화할수록 대체성이 커져서 대체제가 많으면 탄력적이니까 얘가 탄력성이 커진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 그러면 대체제 대체성이 커진다는 건 뭐냐 이런 거예요 부동산을 넓게 보면 우리가 주택 상가 공장 뭐 여러 개 있겠죠 전체를 봤을 때 두 개를 딱 집었을 때 대체가 될 수 있는 확률과 이걸 자세히 나눴어요 그래서 주상공이 아니라 주택만 나누면 비슷한 것들이 더 많을 거예요 주택이니까 대체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주택으로 더 세분화할수록 이 주택을 더 세분화하면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 단독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면 주택을 더 세분화해서 아파트로 세분화하면 대체할 만한 게 더 많은 거예요 두 개를 딱 잡았을 때 그러니까 전체를 볼 때보다 자세히 나누면 비슷한 게 더 많아진다 서로 관련성이 더 커진다 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분화하면 비슷한 관련성 있는 재화가 더 압축돼서 좁아지니까 범위가 대체성이 커져서 탄력성이 커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 부동산이 아니라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전체를 보는 것보다 이 전체에서 두 개를 딱 집어냈을 때 대체 관계보다 주택시장에서 세분화해서 주택시장에서 두 개를 집었을 때 대체성이 더 커지는 거고 주택보다 아파트 연립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아파트 시장을 딱 더 세분화하면 이걸 두 개 집었을 때 대체성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잘했어요 이런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고민했을 때 너무 힘들어졌을 텐데 너무 저를 미워하지 마시고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정확히 답을 찾는 게 중요하니까 마지막 문제 한번 볼까요? 10번 답은 많이 맞췄어요 가장 어려웠던 우리가 탄력성이 활용해서 어려운 내용이죠 수요 공급의 탄력성에 틀린 거 벌써 이렇게 천천히 수업하니까 열 문제 푸는데도 한 시간이 훌쩍 가네요 그런데 저도 즐거워요 시간에 쫓기지 않고 수업할 때는 진도를 다 좀 이제 많이 설명해 줘야 된다는 어떤 압박이 좀 있다 보니까 좀 여유가 좀 없이 제가 수업에만 좀 집중하는 경향이 있죠 재밌는 얘기도 한 번도 안 하고 그건 이제 제 강의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생각이 가치관이 좀 다를 수 있어서 여러분이 좀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이런 시간은 편하게 제가 수업하는 거니까 자 마지막 문제 보죠 수요 공급의 탄력성에 대해서 제법 많이 맞췄어요 어려운 내용이었는데 자 탄력성이 활용 문제인데 자 한번 보죠 자 우리가 이 지문이 나오면 답이 될 확률이 높다 그랬어요 자 공급이 증가할 때 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균형가격은 더 하락한다 이게 중요한 거죠 더 하락하는 게 맞는지 자 그럼 보죠 공급은 증가했다 공급은 우측 이동했는데 수요는 증가했다 감소했다가 없어요 수요는 일정한 거예요 수요는 가만히 있다 자 그러면 수요 가만히 있고 공급 증가했으니까 이 비탄력을 해석하기 전에 균형점 이동을 먼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공급 증가하고 수요가 일정하니까 균형점 이동을 우리가 결정하면 변하지 않는 건 볼 필요가 없고 예의해서 균형점 이동이 일어나겠네요 공급 증가니까 증가했으니까 양 증가 공급 증가하면 물량이 많아져서 값어치가 떨어지겠죠 가격 하락 이렇게 균형점 이동을 먼저 찾아요 첫 번째 찾고 두 번째는 이제 비탄력을 집어넣는 거예요 탄력적일 때 비탄력일 때 우리가 탄력적이면 양이 많이 변하고 비탄력이면 양이 적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변하는 거 덜 변하는 걸 집어넣어야 되는데 탄력적이면 양이 더 변하고 비탄력이면 양이 덜 변하는 거죠 자 그래서 비탄력이니까 비탄력이니까 양이 덜 변한다 이렇게 집어넣어야 돼요 양이 덜 변한다 그럼 가격은 더 변한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고 이걸 다르게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덜 덜을 양은 이 덜을 작게 작게라고 표현할 수 있고 덜을 크게 작게 작다 크게 크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양은 덜 증가했다 양은 작게 증가했다 양의 증가폭은 작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얘를 가격은 더 하락했다 가격은 크게 하락했다 가격 하락폭이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보니까 가격은 하락했는데 가격은 하락했는데 더 하락했다 맞네요 맞고 자 두 번째 보죠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역시 공급은 일정하다는 얘기죠 가만히 있어요 자 그러면 수요는 변했고 공급은 가만히 있으니까 수요 증가에 의해서 균형점 이동이 결정됐을 거예요 증가하면 양 증가 이렇게 될 거고 수요 증가니까 가격 상승 이렇게 될 거고 자 이게 탄력적이니까 이제 두 번째는 탄력성에 따라서 더 변하는 거 덜 변하는 걸 체크하는 거죠 탄력적이면 양이 더 변해야 돼요 그래서 양이 더 그러면 가격은 덜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네요 자 보니까 가격이 나왔어요 가격이 자 그러면 가격은 상승하는데 덜 상승한다 나왔죠 그럼 얘는 작게라는 말이죠 그래서 가격은 덜 상승한다 가격은 작게 상승한다 가격 상승폭은 작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가격 상승은 맞는데 폭도 작다 이렇게 나와야죠 얘도 맞는 지문이네요 작게 가격은 상승이 작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번 보죠 똑같은 지문인데 공급 감소하고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이렇게 나왔어요 얘는 일정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균형점 이동은 공급 감소에 의해 결정될 거니까 첫 번째 균형점 이동을 보면 양 감소 공급 감소하니까 가격 상승 될 거고 자 탄력적이면 뭐가 더 변한다 양이 더 변하는 거죠 양이 더 변한다 그래서 양이 더 가격은 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0이 나왔으니까 양은 더 감소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양은 크게 감소한다 또는 양 감소 폭이 크다 이렇게 나와야죠 양은 감소는 맞는데 작게가 아니라 크게 라고 나와야 돼 이 더는 의미가 없는 거고 더는 얘를 수식하는 거니까 작게가 아니라 크게 라고 나와야죠 3번이 틀렸네요 자 그래서 이 3개의 지문을 이렇게 제가 풀이해드렸으니까 이 풀이하는 방법을 통해서 앞으로 자 수요 공급 중에 하나가 변하는데 다른 건 변하지 않고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균형점에 이동해서 더 변하는 게 있고 덜 변하는 게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암기 코드로 이런 게 있었어요 비탄력적일 때는 양이 덜 변할 거고 가격이 더 변할 거다 그래서 비가 더 이렇게 외웠던 거예요 비탄력이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고 이게 좀 헷갈리다 보니까 비탄력을 제가 암기 코드로 기준을 잡았어요 비 때 비탄력이면 가격이 더 양이 덜 이렇게 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얘는 균형점 이동을 얘기하는 거고 균형점 이동해서 더 변하는 거 덜 변하는 거 두 번째는 비탄력일 때 고가가 유리하다 이런 거 있었어요 이건 총수입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비탄력일 때는 고가로 팔아야 총수입 면에서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비가 더 고가 이렇게도 연결 지어서 암기했죠 생각차 감사합니다 자장가 같이 들리면 안 되는데 그럼 잠 오잖아요 목소리 좋다라는 말로 제가 알아들었어요 자 4번 보죠 수요가격 탄력성이 1이면 가격이 오른 만큼 양이 쭈니까 가격 탄력성이 단위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변화시켜도 총수입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맞고 자 5번에 보니까 수요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으면 그럼 얘는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면 이라는 얘기죠 자 전체 수입은 총수입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암기했던 게 비탄력적일 때는 고가로 파는 것이 총수입 면에서 유리하다 그래서 임대료가 상승할수록 고가일수록 이라고 나온 거죠 고가일수록 총수입이 전체 수입이 증가한다 유리하다 맞는 얘기죠 비탄력일 때는 고가가 유리하다 그러면 탄력적일 때는 고가가 불리할 거고 그러면 저가가 유리하겠죠 이렇게 풀어낼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해서 탄력일 때 비탄력일 때 총수입 변화도 잘 해석할 수 있어야죠 자 그래도 점점 심기일전 하는데 시청자 수가 좀 느려서 저도 굉장히 기분 좋은데 다음 주는 아마 제가 이렇게 심기일전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지 못할 것 같고 아마 평가단 문제 열 문제로 대신 영상으로 올려드릴 것 같아요 이해해 주시고 나중에 제가 이제 여유되면 다시 심기일전으로 재원클라스로 여러분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뭐 이제 많은 말씀 주시긴 했는데 따로 공부하다가 개인적인 질문이나 고민이 있어도 올려주셔도 괜찮아요 남편이 속을 썩인다 이런 얘기 괜찮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의 연애 상담 박사였어요 나는 잘 못하지만 연애 상담은 잘해요 어찌 됐거나 그런 고민도 괜찮으니까 뭐 편하게 질문 있으면 올려주셔도 되고 오늘 이제 잠깐 이벤트로 우리 커피 쿠폰 하나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질문 하나 제가 던질게요 퀴증 암기코드 한번 먼저 암기코드 초성 전에도 얘기했듯이 암기코드 초성을 보고서 정확히 이렇게 글을 남겨주셔야 되는데 댓글로 한 분만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 개 계속 쓰면 안 되고 신중하게 딱 첫 번째 정답 올려주신 분만 답을 여러 번 이렇게 올려주시면 저거 당첨자에 제외될 수 있으니까 딱 한 번만 빠르게 올려주시면 정답으로 체크하게 되겠습니다 100점 복수 정답도 톡깽이님 축하드려요 복수 정답도 당연히 정답이죠 열심히 하신 대가 보상이니까 많이 행복해 하셔도 되고 암기코드 한번 보죠 어떤 건지 보죠 제가 초성 올려 드릴게요 초성 초성에 너무 중요하고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왔던 거예요 이게 뭘까요 암기코드 이거 먼저 올려주시면 커피 쿠폰 하나 오늘은 제가 쏘겠습니다 자 한번 보죠 올라왔는지 자 아직 올라오지 않았는데 실시간으로 들어오셔야 될 거예요 실시간으로 딱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바로 아 그래요 영어로 써야 되었어요 영어로 영어가 약한데 네 알겠어요 민경 김 김민경 님 김민경 님이 세수공차인데 네 좋아요 정답 인정입니다 세수공차죠 세수공차 세분화는 수요자를 세분화하고 그 다음에 차별화는 공급상품을 차별한다 이거였죠 세수공차 우리가 시장 분석이거나 마케팅에서 시장 분석할 때 수요 공급 분석할 때도 세수공차하고 마케팅 전략에서도 우리가 우리가 STP 전략이 있죠 세분화 표적시장 선정 차별화 이때 세분화와 차별화는 수요자를 세분화 공급상품을 차별화 중요한 암기 코드니까 세수공차 정답 김 김민경 님 축하드려요 네 축하드리고 김혜연 님 좀 아쉽지만 조금 늦었네요 네 다음번에 또 기회가 있을 거니까 아 두번째 이벤트 있어요 첫번째 두번째 이건 넌센스고 자 이건 그냥 넌센스입니다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 신하가 왕에게 작별 인사를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넌센스에요 신하가 왕에게 작별 인사를 어떻게 할 거냐 올려주세요 제가 커피 쿠폰 하나 쏴드릴게요 아 그리고 지난번에 노래할 수도 있다 그랬는데 아 제가 오늘 목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제가 죄송하게도 오늘은 못 불러드리고 다음에 분명히 제가 한번 어 뭐 5월달까지는 한번 기회가 되면 아 5월달까지 시간을 내서 한번 제가 노래 준비해서 연습도 하고 여러분께 감미로운 목소리를 들려주려고 제가 노력해서 노래 한번 불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은 조금 어 그래요 네 이유나 님 축하드려요 바이킹 맞습니다 바이킹 바이킹 영어네요 아 우리 또 공부할 때 영어도 좀 필요하죠 잠깐 공부로 좀 넘어가 보면 우리가 외워야 될 것이 포피믹스의 영어 단어 P로 시작된 4개가 있었어요 재판 가유 제품 프로덕트 그 다음에 판 판매 촉진 판촉을 프로모션 그 다음에 가 가격을 프라이스 그 다음에 유 유통 경로 플레이스 이거 외워놔야 되고 그 다음에 아이다 원리가 있었죠 아이다 원리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에서 그래서 어텐션 인테레스트 디자이어 액션 이거 영어 단어 외워야 되죠 영어 단어 몇 개 필요하네요 이것도 영어예요 바이킹 이렇게 바이킹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바이킹 이렇게 왕 안녕 이렇게 작별 인사 바이킹 네 먼저 한 신문은 바이킹이 이윤이 님 축하드려요 암기 코드는 김민경 님이고 그 다음에 넌센스 퀴즈 당첨자는 이윤이 님 축하드리고 코피코 부원 하나씩 보내드릴게요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시간 내면 다시 또 특히 이제 공부하시다가 만약에 이 단어는 어렵다 어떤 내용이 어렵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밴드에 올려주시면 제가 그 의견들을 수렴해서 시간 내서 여러분한테 좀 더 쉽게 시간은 좀 길게 좀 시간은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제가 천천히 자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어려운 내용이 있으면 밴드에 올려주시면 제가 고민해서 시간 잡도록 할게요 고생하셨고 열심히 공부하시고 김포에서는 내일 모의고사 본다 그러더라고요 모의고사 보기 전에 편한 마음으로 오지 마시고 적어도 내가 어떤 감옥을 좀 잘 보겠다 1차 정도는 내가 좀 점수를 목표를 잡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시험 보는 게 좋겠죠 좀 정리 한번 한 다음에 배운 데까지 시험 보시길 바라요 고생하셨고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